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여성분들이 도화살, 화개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나를 좀 이쁘게 볼 만한 살들? 네. 그 중에서도 홍염살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홍염살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염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홍염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화살, 화개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이 딱 오면 일단 좋은 거는 그거예요. 눈길이 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쁘고 못나고 남자든 여자든 이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그렇게 뭐 저 사람이 이쁜 것 같지 않은데도 자꾸 눈길이 가요. 그런 것들이 홍염살의 대표적인 그런 영향력에 그런 들어가 있는 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살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대체로 좀 안 좋은 작용이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이렇게 남들한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관심 많이 받고 싶고 시선을 많이 받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SNS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래서 이런 홍염살, 도화살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성과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 개통 쪽으로 안 좋게는 성적인 일을 많이 담당을 하거나 유흥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홍염살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성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두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홍염살이 강하면 그 친족들에 인해가지고 성추행을 당한 거다.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홍염살이 강한 사람들의 그런 인생은요. 그런 뭔가 이성들과의 안 좋은 기억들로 얼룩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염살을 가지면 당장에 저 사람들 이성의 눈길이 가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눈길이 아 저 사람 이쁘다 하는 눈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면 길에 꽃들이 많잖아요. 꽃이 이쁘다 하는 거 이런 그냥 도화살, 하겠살 그런 거예요. 근데 홍염살은 뭐냐면 너무 눈에 띄는 거야. 내가 저 꽃을 꺾어야 말겠어 라는 게 홍염살재예요. 그러니까 홍염살을 가진 꽃은요. 꼴에 펴있지 못하는 거야. 항상 꺾여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쵸? 귀도 좀 잘 이렇게 고귀하게 자라면은 많은 꽃들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절대 잘 잘 올라가는 그런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이런 살 많이 가지고 있죠.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홍염살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곤한 관계에 많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스토킹을 당한다거나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기억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데 내가 홍염살이 있어요.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힌다 생각하고요. 막 치근혁대고 너무 귀찮잖아. 근데 이게 뭐 해수욕장 갔거나 헌팅포차 가거나 이성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주목을 받으니까 불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참 좋은 법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당한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에 홍염살이 있는지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봤나요? 그건 근데 사주학적으로 살드는 사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직접 이제 이런 선생님들하고 대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경험에. 좀 내가 스토킹을 당했다. 아니면 뭐 남들이 뭐 추군덕 됐다. 이런 경험들이 많다. 흘긋흘긋한다. 이런 게 많으면 보통 홍염살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내가 원치 않는 이성과 자꾸 뭔가 이렇게 인연이 이어진다. 이런 거는 대부분 홍염살의 작용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지 뭐. 아니면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하든가.